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플레스타즈 만화 알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몬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여러분들도 채널들 많이 놀라가셔서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구잼 영상들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영상부터 달려봅시다! 아 뺑! 몬스트럼프 오? 제시? 제시가 요번에 또 뭔가를 만들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시야! 뭐 만들고 있니? 타임 도 겟 컨스트럭티브 굉장히 또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 아우! 우리 또 제시의 커여운 댕댕이 로봇! 띠이? 아! 졌어! 어 요정도 설기면 완벽해! 워후! 됐다! 뭘 만들었길래 그러지? 자, 잘해봤어! 아! 야 멍멍봇! 하아 넌 역시 빌적 감각이 좀 없어.. 이 아티스트 감각적으로 모른단 말이야? 은.. 아 그럼 조금만 더 수정해볼까? 됐어 됐어. 그것이 바로 창작의 고통인가? 아 됐다. 띵잭 하나 나왔어. 과연? 아 뭐죠? 이거 아케이드 오락계에서 갑자기 엑스박스로 진화해버렸네? 이게 또 별론데? 이 감성이 아니야 8비트는! 만약 내부 화문 사camp, üssel작 countries 지금 뭘 만든거냐? 아까부터 덧심에 줬다. 아 기다려봐! 좋았어 그러면은 진짜 완벽한 작품 만든다. 좀만 기다려. 폭풍설계!!! 된다 완성되었어. 내 인생 역작이야. 오! 이거 그 파이빗 스킨이잖아요! 이건 되겠어? 이거야! 지금 당장 사고 싶다고? 이대로 만들어보자고! 오우 이렇게 완성된 클래식 퍼비트 아 이거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패밀리라고 닌텐도의 완전 초창기 버전 그런 게임기입니다 지금 닌텐도 스위치의 조상님격인 고런 오락기죠 야 이거 패밀리로 보네 오랜만에 완성됐다 디스 이스 패밀리 퍼비트 패밀바밤 렛츠 고 저 정도 컨트롤러도 하는구만 오우 배경이 바뀌었어 오늘도 샌이는 개꿀잠 찾는 중입니다 어 저것은 메이스터 피에 쪼꼬미 드론 로봇들 어 쒸꼬미 드론 로봇들 쒸하다 저거 공격 캠 아 야 뭐야 아잇 뭐가 칠 것 같은데 이 감각은 뭐지 아 뭐야 실화냐? 너 뭔데? 아우 시끄러워 저리 가 인마 아 지금 얼마만에 개꿀잠인데 그걸 방해하고 있네 아 다시 잦자 또 왔다 또 왔어 또 왔어 거의 뭐 오뚝입니다 하핫 폭행 또 너냐 아 아 근데 이심정 이해합니다 이게 진짜 꿀잠 자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방해해 가지고 깨버리면 그 정말 열받거든요 이거는 아작 내야돼 일로 와 좋아 파리채 블럭킹 정신 나 네 단잠을 방해 시시 스윙 아무것도 아니게 까불고 있었어 아 진짜 이번에야말로 기절 가겠다 24시간 잘 거야 죽지도 않고 또 오네 어 이리로 와 너는 진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너는 멸종 당해야 돼 이리로 와 그만하라고 했지 뭐지?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구만 이거 어떤 놈이 여기서 장난치는 거야 아유 진짜 이제 원흉을 제거했으니 진짜 자는 이만 남았어 팽아 메이스터피의 등장 일로와 또 남친다 저번에 크로우 잡아가드만 요번에는 세 번째 컬렉션 전설들만 싹 다 수집하고 있네요 넌 내꺼야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요 저 펭귄드론도 따라쟁이 로봇이었습니까? 아 진짜 저 우선 옆에서 보고 있으려니 너무 역겨운데요 아우 시끄러워 그거 있잖아 따라하는 앵무새 인형 완전 그건데? 눈치 슬슬 보죠 이제 너무 눈치 없이 이거 내가 잘못 만든 것 같아 야야야 일 끝났다 따라와 빨리 샌디 샌디가 남긴 흔적 이거 뭘까요? 그것을 발견한 아우 닌자 타라 뭐지? 떡밥인가요? 스토리가 이어진다는 건가? 아우 뭔데?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축복을 대박 영상 감상해봅시다 쇼다운 어? 오늘 또 어떤 쇼다운이 이어지죠? 야 이거 뭐 오늘 미스터피 지분율 뭡니까?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네 자 일단은 신캐 사기성을 받아라 레온 컷 자 오기 전에 다 가세요 이 브롤러의 세상은 이 메이스터피 펭기님이 접수하신다 똑똑악 오? 음 뭐지? 저 부위문의 상자는? 딱 봐도 너무 이상해 일단 한번 까보자 또 할게 또 할게 오? 네 내 네 너가 여기서 왜 나와? 이거 보아 아닌 미스터피가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오 마이 갓 암 암 암 암 어? 어? 저거? 무슨 포탈이지? 암 암 궁금하면 들어가봐야겠지 쫄쫄쫄쫄쫄쫄쫄쫄쫄쫄 그렇게 해서 진짜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들어온 미스터 피 와.. 이건 뭐.. 프로스타 좋아 마인크래프트에 콜라보라니요 에? 여기 내가 알던 세계랑 좀 다른데? 뭐지? 이 평화로운 분위기 굉장히 낯설어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세상이 다 네모네모해 에? 아 잠깐만 여기 스티브요? 뭐할 쪽 기구이군요? 살려주세요! 나 죽어 나 죽네 나 죽어 야.. 이건 뭐.. 크리퍼까지 튀어나와버리네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들어오긴 들어왔나봅니다 네 뭐야! 달려밤 들고 있는 크리퍼? 폭발력까지 사귄대? 거기 권까지 들고 계신다고요? 너무 밸런스 분개 아닙니까? 으악! 으악! 딱 봐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애 전체서부터 처리하면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으악! 쓰읍! 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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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리퍼 가볍게 컷! 음.. 뭐지? 누가 날 구하여준 건지? 여기는 나봐야 볼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 팽아! 이 몸이 바로 조국의 최강! 아 미스터 피님이시다 응 어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당신을 위한 초래화 아이템 선물해드릴게요 오우 뭐 성이니까 받도록 하지 응 으악! 자 그리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하하 그렇게 둘도 없는 완벽한 동료가 되어버린 미스터 피와 마이크래프트 주민 수혐당 열심히 또 집을 짓습니다 오 미스터 피가 또 재료 갖고 오면은 수염 달린 스티브 아저씨가 열심히 집을 지어주고요 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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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무집 완성! 어? 밤이 되었습니다 좀비들이 밀려와요 호달달달달달 호달달달달 여기 너무 무서운 곳이야 차라리 브로우 스타트 3개가 나왔어. 크리퍼와 좀비 거미 다 오네. 좀비 아니고 그냥 크리퍼. 크리퍼 파티인데요. 잠깐만 이러면 집 폭발 되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집 무너져요. 와 와 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니 아니 아니. 아우. 어이 형씨들. 여기 허락받고 장사해? 어? 거의 뭐 지금 깡패 크리퍼들이거든요. 자리 세르네란 말이야. 안 돼 안 돼 위험하다. 투 투 투 투. 그때. 비서피 뭘 꺼냅니까? 어? 어디에 전화하는 거야? 이 전파가 통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당장 불러줘. 아. 콜트랑. 브루러 동료들을 또 여기 안에다가 소환을 했네요. 리타랑. 다 불렀어. 지원군 도착. 이곳은. 이제. 이 브루러님들이 접수한대. 뿡. 잘 가고. 오예. 좋았어. 완벽하게. 수비하는데 성공했다고. 예. 이곳은 이제. 우리 브루얼스타즈의 별장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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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요정도면은. 밥값 했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여기.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네요. 네. 파워. 그때. 지켜보고 있었던. 한 마리의 크리퍼. 하하. saw 크어. 그 gospodar. 제 화일재 피자. 한글자막 by 한효정